안녕하세요 만점 마무리 영어 독해 오리엔테이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나갈 이지민 선생입니다 누군가 제게 선생님 고3 때 혹은 지금 재수하거나 3수하거나 N수하는 친구들이건 상관없이 수험생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수험생을 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 시기에요 라고 답할 수는 없어요 일단 저는 새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중3 겨울방학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비고1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비고1 그 중3 겨울방학이 정말 정말 중요한 시기이고요 이미 지났죠 그쵸? 그리고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예비고3 그 시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물론 이 두 시기가 다 지나기도 했지만 이 시기만큼? 아니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친구들이 저의 개인사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도 계실 텐데 저는 고3 때 대학을 또 떨어지고 제수를 해서 대학에 간 케이스인데 제가 고3 때 대학에 떨어지고 제수를 해서 대학에 가게 된 그 차이가 바로 언제였냐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냈냐 이거든요 여러분 파이널 시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 시기이고요 이 시기가 수험생으로서 성공하는지 성공하지 못하는지를 가르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서 계신 거고요 이 시기를 여러분과 함께 만점 마무리 영어 독해로 같이 하게 돼서 선생님 굉장히 벅차고요 그리고 어깨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정말 잘 견디시고 버티셔서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교육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기에 물론 매 순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기에 진짜 필요한 것은 이제 실전 모의고사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뭐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실전 모의고사가 이 시기에 왜 필요해요라고 한다면 뭐 두말할 거 없이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뭐 유형별로 학습이 잘 되어 있어도 실전 감각 정말 수능과 똑같은 시뮬레이션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지 수능 날에도 실수하지 않고 답을 잘 고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능에 대비한 실전 감각을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봄으로써 이제 장착한다라는 의미에서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가 이 시기에 우리 친구들이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전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통해서 나의 취향 유형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그 유형을 보완하는 잣대로써 실전 모의고사를 우리 친구들이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뭐 하루에 한 해 일주일에 한 해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모의고사 풀이를 통해서 취향 유형을 인식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유형에 정말 집중적으로 중점적인 학습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그럼 이 실전 모의고사밖에 없는데 제가 취향 유형은 어떻게 연습을 하나요? 라고 했을 때는 그럼 기출문제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천 십팔 학년도 수능까지 치러진 기출문제들 우리 수능 기출문제 모의평가 기출문제에서 내가 취약한 유형만 몰아서 여러분이 풀어보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수능 연계 완성이요. 물론 아직까지 연계 유제를 푸시지 않은 친구들이 계시다면 물론 수특 영어 뭐 수특 영어 독해 연습 수능완성이란 교재도 아주 훌륭하게 취향 유형을 갖다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교재이고요. 이미 연계 교재를 학습을 다 끝내신 친구들이라면 우리 수능 연계 완성 우리 신유형 고난이도 유형을 이제 학습하는 이 수능 연계 완성이란 교재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교재를 통해서 꼭 취향 유형을 보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실전 모의고사가 필요하다 보니 이 시기에 여러분과 함께 이제 제가 같이 공부하게 된 것이 이천 십구 년 수능을 위한 만점 마무리 영어 독해라고 하는 이 강좌입니다. 일단 이 강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교재로는 총 오 회의 실전 모의고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선생님은 각 회당 네 시간씩 수업을 해서 총 이십 강으로 완강을 할 것이고요. 이제 한 시간은 육십 분이 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총 천이백 분에 걸쳐서 이 교재와 이 강의를 완강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진짜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 그럼 이 교재에서 이 강의에서는 선생님이 무엇을 할 것인지 사실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파이널입니다. 만점 마무리 여러분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드릴 것이다. 이지민 선생님에게 가면 뭔가 새로운 것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오셨다면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새로운 것은 전혀 없다라고 해도 무방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무언가 새로운 것으로 지평을 넓히기 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 조금은 붕 떠 있고 조금은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이렇게 토닥토닥 단단히 하는 그런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강좌가 아니라 이 강좌는 강좌 본연의 취지에 맞게 여러분 문제 풀이를 중점으로 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이 수강 전에 반드시 한 해씩 풀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한 해를 그냥 뭐 깨똑 이런 거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풀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수능을 방불케 여러분. 여러분 수능처럼 칠십 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온 집중력을 동원하셔서 문제 푸시고 오해말 막힘까지 하셔서 반드시 한 해씩 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좋겠어요가 아니라 반드시 풀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지문을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다뤄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풀이 강좌이기 때문에 왜 강 문제의 정답이 이렇게 도출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정답 도출 과정 위주로 지문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지문 중에 중간중간 스킵되어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일단 문제를 풀어 오시지 않으면 저와 같이 수업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문제 풀어 오시고요. 그리고 물론 선생님은요. 뭐 한 문제 한 문제 굉장히 정성 들여서 여러분에게 수업 준비하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다 수업을 들어 오셨으면 좋겠지만 그건 제 욕심이고요. 그럼 지금 이 식에서는 1분 1초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럼 강의를 수강하실 땐 우리 인덱스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일단 우리 친구들이 한 해 모의고사에 풀어보시고 채점하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이 문제는 맞았지만 사실은 찍어서 맞은 거야.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을까. 즉 정답 도출 과정이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문항 위주로 인덱스 여러분 찍어 가시면서 수강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강은 아예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 골라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이 강좌이고요. 그러면 어떤 시기에. 어떠한 간격으로 수강을 해야 되는지 일단 여러분 문풀 강좌이기 때문에 유형에 관한 학습은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학습은 체화가 되신 상태에서 문풀을 해야지 가장 효율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연계 교재 학습이요. 뭐 수특 영어 수특 영어 독해 연습 우리 수능완성 대부분이 지금 이 유형별 학습을 위한 그런 교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유형별 학습 연계 교재 학습 이후에 이 강좌를 수강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강의를 어떻게 교재를 그 간격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실전무역 의사입니다. 최소한 여러분 영어가 절대 평가가 되었다고 해도 영어가 중요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러분 일 등급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을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회씩은 여러분이 꼭 푸시고. 그리고 여러분 한 회당 네 강의 수업이 들어있으니까 하루는 문제 푸시고. 그리고 여러분 사일에 걸쳐서 강의를 또 필요한 부분을 들어가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강의를 이제 구월 모평에 끝나고. 십일 월 수능 전까지 해서 수강을 하시는 친구들이 계실 테면 텐데 그럼 총 십 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 만점 마무리는 총 오해 모의고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 나머지 오해는 어떻게 하나요라고 하면 우리 수특 영어에도 수특 영어 독해 연습에도 수환에도 또 파이널 모의고사 이비스 교재에 사실은 군대 군대 여러분 실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 모의고사들 활용하시고요. 선생님 저 거기 다 풀었어요라고 하면.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앞으로 수능 그날까지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회 혹은 여러분 수능에 가까워질 때까지는 최소한 일주일에 2회 정도는 꼭 실전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실전처럼 실전에 방북해해서 문제를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여정에서 여러분 우리 딱 오주요. 오주는 선생님과 함께 이 만점 마무리 영어 독해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반드시 드디어 그리고 결국에는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선생님도 수험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수업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저와 호흡 맞춰서 아니요 저보다 더 강렬한 호흡을 갖고 정말 이 시기 잘 마무리하셔서 1등급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강에서 만나요.